강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웹드라마 롯데하우스는 한독 합작품으로 국내 기업인 롯데와 함께 독일의 문호, 괴테의 일화를 엮어 만든 작품입니다. 강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20년 워싱턴 DC 웹페스트스 등에서 수상했습니다. 뉴욕 독립영화제, 슈스턴 영화제, 빅베어 국제영화제 등 국외에서 많은 인정과 관심을 받아온 강영만 감독은 다른 작품 활동도 부지런히 병행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